희철이네 신동아 피씨방 나는 내 장점 내 장점은 뭐냐 신동이 네가 가장 많이 봤어 형 장점은 돈을 잘 벌어 아니 이 쓰레기 아니야 이거 야 아니 경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 그리고 엄청 쿨해 아 맞아 쿨해 단점은 엄청 쿨해 맞아 너무 쿨하면 여자들이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남편이한테 돈을 해 희철이네 채경이부터 셋 중에 성격부터 하나 둘 셋 저 신동은 재호는 괜찮은데 재호는 재호는 뭐 어때요 그렇지 맞아 자 채호는 40분만 주세요 예나 무조건 골라야 되거나 얘가 앞에서 드립쳤으니까 눈이 지금 마주치고 있겠네요 자 눈빛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자상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래 난 사실 봉상이 내가 여자는 아니지만 남자로 봤을 때 살짝 변태 같아 변태 같아 예나야 이 사진 줄까 그러면? 이거 나 언니를 위한 거니까 사진 잡고 이렇게 쓸 거면 우리 팬들 주게 이거 팬들 주게 이거 우리 팬들 이거 구하려고 이거 아 진짜요? 좋은 거래 그냥 상품 주고 야 그거 상품이잖아 야 엄청 자상해 저게? 좋아 엄청 자상해 저게?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데이펙스 레전드 게임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 무서워 그러면 편을 어떻게 먹을까? 형 우리 3대3으로 하자 3대3으로 하자 그러면 나랑 얘나랑 그러면 한 명 누가 우리 편 채경이랑 채원이랑 둘이 관람송 해봐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어? 채경이 어느 팀 할래? 지금 누구랑 누구랑 나랑 얘나랑 편 거길로 갈래 우리 둘이 있는 편으로 갈래 여기 오케이 자 3대3이야 그러면 채경아 이리 와봐 꺼져 꺼졌다 맞짱뜸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들어와 아 무서워 주먹만 딱 주먹 진짜 리얼 주먹 싸움 진짜 주먹 날아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으지 마 윤채 형 네? 눌렀어 안 눌렀어? 안 눌렀어요 확실해? 네 오케이 아무것도 들으지 마 정화! 정화! 야 이리 와라 힘으로 합쳐 제자리에 있어 여기 있어요? 빨리 문쳐 문쳐 뒤에 저기 있다 뒤에 있어? 아니야 야 이리 와라 너네 오빠 나 가야? 아 저기 있다 저기다 쉬프트 누르고 뛰어 쉬프트 쉬프트 어디 있어? 이거 누가 때려도 돼? 이거 누가 때려도 돼? 이리 와라 뒤로 도마가 오빠가 가보실래요? 레이스 잡아요 야 야 야 바보다 바보 일로 와 이 새끼야! 이 개 희철이 형 패어 이차이 형 싹 어 잠시만 블러드 하운드 희철이 형이 블러드 하운드 희철이 형 이 가수 선배 얀 선배를 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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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누구야 나이스!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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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아 신나게 죽여 아 도망갔으면 안 됐어 도망가니까 뒤에서 계속 때려 야 내가 도망가면 안 돼 양현아 너 죽였어 나 안 도망가 야 게임 그 중에서 치어야 돼 도망갔어 일로 와 일로 와라 일로 와 일로 와 어딨어 어딨어 3명이야 3명 얘 누구야 어딨어 어딨어 여기 있지 여기 있잖아 여기 나 그렇게 울 사람지 오케이 야 한 번 더 해 теперь 너 나 장난평사가igent 네 이런 게 happiest 자 우리가 이겼으니까 되세요 한 대씩 맞아야죠 차 κι 나도 때리고 한 대 맞는 거고요? 한 대 맞는 거고 пит 이거요? dia 못 때리는데 pa 오. 타격 감이 있다 괜찮아 때려? 야 이 정도면 쏴댁이를 때려! 중간 50%만 쐈어 아프겠다 어떡해 잠깐만 너무 아파 내가 우리 양철혼 팀의 리더니까 오케이 맞아 주시는 거에요? 어떡해 어떡해 내가 리더로서 맞았으니까 자 또 리더스 우리 팀원들을 내가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들을 내가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기토 나머지 두 명은 구경꾼이고 한 명씩 구경꾼 채경이랑 여기서 제일 못하니까 정정당당하게 내가 채경이랑 붙을게 그래요 난 채경 박살 저도 철 박살 그래 그래 둘이 시작해서 이기면 다음 사람이 나가는 거잖아 좋아요 좋아요 너 나랑 1번 자 들어가자 자 카메라 되고 이쁜 짓 한 번씩 하세요 갑자기 자 카메라 되고 이쁜 짓 한 번씩 하세요 내려오셨어요 용암이요? 용암엔 떨어지시면 안 돼요 맨 끝에까지 하자 죽어요? 야 도로 일로 나와 야 뒤로 이리 와 다 내 쪽으로 보자 내 쪽으로 보여 여기에요? 오빠 왜? 나 용암 떨어졌어요 아 말 더럽게 하네 여기 싸우는데 여기서 저희 다 만났어 자 일단 너네 뒤에서 구경하고 있어 나 채경이랑 얘기해 오케이 나와봐요 나보고 어 똑같은 거 지금 이 근치 큰 사람이야? 자 준비 오빠가 이겨야 돼요? 시작 들어와 이씨X야 오 좋아 좋아 뭐야 어디 갔어요? 저기 있어 대박 어머머 아 이 자식아 아싸 아 이 자식아 아 나 누구야 아주 그냥 딱 이르렁 팡 오케이 자 다음 자 다음 피 안 채우고 다음 누구야 누구야 왼쪽 볼게들 주먹 날려 어 뭐야 아 뭐야 굴려 둘러 gym 이야 야 야 야 야 야 이럴때 이야 iga 광 fraction 너 어디 보고 있니? 야 너 이거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! 어지러워! 야 너 게임 잘한다며! 나 하지도 않고 끝났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? 두 번째가? 자 누가 맞을 거예요? 이건 채원의 잘못이야 이건 채원의 잘못이야 셋 중에 한 명한테 맞게만 해드릴게요 누구? 인간적으로 너무 세신 것 같으니까 여기 사이에 때리고 그런 거 없어요 너 근데 누가 봐도 재미없게 때리면 그거 안 돼 너 왼손잡이야? 야 카메라 나오기 힘들잖아 오른손으로 때려 반대로 두려워 손잡이 바꿔라 손잡이를 바꿔라 잠깐만요 하나 둘 피하면 두 대 하나 둘 셋 너 어때? 이건 방송이야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히처림의 칭도가 피시방 히처림의 칭도가 피시방